우리 언니 기력이 새하셔서 양초를 찾아야 되는데 양초가 없네. 아이고, 언니. 나 몰라. 어떻게 안 돼요. 아, 양초가 없지요. 언니. 아, 깜짝이야. 아이고, 산신령님. 내가 네 효심에 간복하여 이것을 준비해놓아라. 어머니 한번 다려서 들여보시다니까. 뭐라고요? 지금 이럴 분이 아니라니까요. 시름 말고. 아니, 잠깐만. 약초였나? 아이고, 내가 못살아. 지구가요, 약초. 예쁘다고 눈에만 담지 마세요. 건강에 양보하세요. 흰 민들레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지리산자락 높고 평평한 고원을 이루고 있는 은봉읍입니다. 어디서 이게 웅성성 소리가 들리는데. 아, 여기들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고, 약도 되고 약도 되고. 고고보도 되고. 이거 하나는 입에다가... 깜짝이야. 어디에? 나도 먹어볼게. 아이고, 이거 쓰네. 쓰면 좋아. 쓴 게 약하게. 어머님도 살짝 표정이 안좋으신데? 못삶히시는데 지금? 텐트. 오늘 안 넘어가서 그래. 안 넘어? 그렇죠.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 등을 분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얘부터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뿌리가 최대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뿌리 끝부분부터 잎을 잡아다니면 뚝 소리가 나요. 그러네. 그럼 뜯은 데서 새잎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네. 새잎이 또 잡아나요. 너무 좋다. 일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2여 년 전만 해도 흰 민들레를 재배하는 곳이 거의 없었다는데요. 흰 민들레의 가능성에 확신을 갖고 귀농한 문효진 씨 부부. 처음 3년간의 시행착오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념한 끝에 이제는 민들레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노란 민들레랑 흰 민들레랑 같은 민들레 아니에요? 그러게요. 노란 민들레는 서양 민들레이고요. 그중에 흰 민들레는 이제 우리나라 세 개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노지 재배를 하면 얘가 노란 민들레에 져서 또 숨어 들어가버려요. 노지 재배가 힘들고 이렇게 시설 재배를 해야 더 안전하게 키울 수 있죠. 이제 애기 아빠가 귀농을 한다니까 믿고 제가 의지하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도시나 논밭 근처에서 자란 민들레는요. 중금속이나 농약 등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이곳 흰 민들레는 청정자연에서 키워낼 걱정 없습니다. 또한 지식 로봇은 식물 가這裡입니다. 이번에는 인정도의 핵심으로 간다고 봐주세요.